롱두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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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행으로 변신 말자 한 발 흘러내고 눈발빛이 더 오냐고 한 계단 한 계단 494계단에 사랑시만 해도 너무 깜짝 놀랄고 양상도 해도 깊습니다. 그 시절이 무거운 일정 하나가 무거운 일이였습니다. 무거운 일이였습니다. 용두사나 용두사나 세월에 따라 뼈다는데 사람들의 마음이야 이 시절은 감각한 힘을 베푸시 사게하네 세월이 고향은 정리 이 시절은 아멘